한국 치매 예방 강서협회 대표강사 장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 책은 내 몸을 살리는 건강상식 100가지에서 61번째 목록으로 발췌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병원에서 자주 들리는 의사와 환자의 또 대화이다. 과연 약은 평생 계속 먹어야 할까? 고혈압 치료약 등을 몇십 년씩 복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기막힌 실태도 존재한다. 약을 계속 복용하려면 효과와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막연히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는 일말에 의심도 없이 받은 약을 먹는 것이 또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에서 약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다.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을 먹기 시작한 연령과 끊은 연령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개인이 평생 들인 총의료비를 또 계산을 해봤다. 약을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의료비가 감소하는 것은 바른 이치다. 하지만 실제로 약을 먹으면 약값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비가 또 더 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고려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총의료비이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연구 결과 40대에 약을 먹기 시작해서 60세 전에 끊은 사람의 총의료비가 가장 적었다. 즉 약을 복용하는데도 경제 효율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오랜 세월 아무런 생각 없이 약을 복용하다 보면 그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사람이나 고령자가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다. 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노이다. 1년 남짓 약을 복용한 사람이라면 주치의와의 상담을 또 권하는 바이다. 그래서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어서는 안 되고 주치의와 꼭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주치의와 상담에서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또 끊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주치의와의 상담에서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